비키트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열흘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아주 좋은 진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일구 상무님과 제가 세 군데의 외부 강연을 이 책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세 군데가 어딘가 아실 텐데 제일 먼저는 죽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을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가서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는 12월 6일 금요일이죠.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7일 토요일은 역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합니다. 전화번호는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세계백화점 혹은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예약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 원 참가비를 받는데 왜 받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백화점에서는 5천 원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2만 원을 받는데 교보문고에서는 책을 거져드리니까 그것도 역시 한 5천 원 정도의 참가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왜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영 최장은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고에프 박지영입니다. 네. 뭐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오르고 그랬다고요. 오늘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등을 해줬는데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면서 좀 기대와는 다르게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어제 msci 이제 리밸런싱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오늘쯤은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또 역시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금 15거래일째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리밸런싱댐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모든 외국인의 수급을 그 리밸런싱과 맞춰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처럼 뭐 폭탄급 매도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뭐 어제 8천억을 팔았으니까 거기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오늘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은 또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6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하락하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1430억 순매도 했지만 기관이 94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110억 기관이 534억 이렇게 해서 1600억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많이 팔았군요. 네 코스닥은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380종목 하락 종목 수가 840종목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 조금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수 하락한 것보다는 조금 충격을 받은 항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나온 지표들 앞서 우리 김 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구동향도 발표가 됐고요. 오늘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쁘지 않은가 봐요. 3개월 연속 상승했네요. 그렇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낙관론이 좀 우세하고 있다. 지금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9 전달 대비해서 2.3포인트 상승했고요. 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1개의 항목은 보압이었고 기여도 측면에서는 향후 경기 전망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가계 수입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면서 수입이 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 안 좋다고 엄청 왜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죠? 그렇죠. 제 친구들도 장사하는 친구들 만나면 맨날 죽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안 그런 적 없다?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제가 영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요새 어때? 항상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20년 전에 영업점에 있었던 제 친구도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죠.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는 소리 하는데 일단 지표상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수출도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쪽도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동향 제가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0.88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결혼들을 이렇게 안 하나 봐요? 결혼도 안 하고요. 일단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모양새입니다. 9월 데이터인데 전국 출생아 수가 2만 4,123명 전년 대비해서 7.5% 감소했고요. 통계가 2000년부터 있었는데 이게 9월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고령화에 따라서 사망자 수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만 3,563명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보면 자연 증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니 560명이네. 네. 이게 작년에 3,200명이었는데 우리나라 자연 증가 인구 증가율이 증가가 거의 멈췄다는 얘기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고령화에 의한 사망자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다른 사망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리고 고령화가 된다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대한 활력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서브데이터로 혼인 건수를 보면 15,800건 이혼 건수는 9,015건 이제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가 껴서 이혼 데이터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네요. 추석 연휴 끼면 이혼이 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절 때 시댁 갔다가 싸우고 도장 찍어! 그런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혼인 건수하고 이혼 건수가 이거 무슨 크로스라니? 데드 크로스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 혼인을 하고 그래야 출생을 할 텐데 출산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고 있고 결혼한 부부들도 출산을 조금 적게 하고 있어서 경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GDP라는 게 뭡니까? 이게 1.5배 주요국 중 상위권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 이게 주식시장에는 좀 중요한 지표거든요. 유동성이 GDP의 1.5배다? 네. 유동성이 GDP의 1.5배. 좀 찍어주세요. 유동성이 GDP의 1.5배로 주요국 중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약간 특별한 경우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중국 다음에 한국인데 이게 유동성이 GDP의 1.5배 미국이 89% 정도고 우리나라가 150%고 미국이 89% 정도고 OECD 회원국 평균이 이제 116% 정도 그러면 한국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돈이 있어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보통 대부분 부동산이나 예금에 돈이 풀려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떠다닌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소비라든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유동자금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펀드멘탈보다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전에는 그냥 집은 평생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갈아타고 이런 생각이 했는데 요즘은 어느 지방 뜬다 그러면 그렇죠. 빼게다가 1억 2억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찍으러 다닌다면서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지방에 다 사간다. 부산이 그렇다며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주식시장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지표는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글쎄요. 주식 관심 없어요. 그렇죠. 부자들이 주식 관심 없다니까요.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내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샀다 하면 오르는데 주식은 샀다 하면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강남 아파트에 관한 한 강남에 있는 그 돈 많은 자산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산을.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예를 든 거예요. 현대 압구정에 살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 사는 거예요. 동생 어디 살아요? 애들 학부용이라서요? 대치동 살아요? 그럼 이제 명절이고 주말이고 모일 거 아닙니까? 네 아파트 뭐 호재 있냐? 우리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매수 들어간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님 모간스텐님 예를 들면 하바드 NBA 나온 사람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종의 내부거래들이 물론 불법은 아니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분들이 그냥 강남 아파트를. 뭔가 좀 씁쓸하네요. SK그룹이 계속 좋은 뉴스를 내네요 한국바이오에. 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하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이런 거 생각했고 그러니까요. HLB나 이런 거 생각했지 SK그룹을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자꾸 재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뇌전증 치료제 FDA의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또 SK케미칼이 막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치매치료 패치 FDA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SID-710. 이게 FDA의 최종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치매치료 패치로는 국내 첫 허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패치라는 게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붙이면 치매가 치료돼요? 그러니까 약이죠.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치매를 치료한다라기보다는 효과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사실 알약을 많이 먹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약간 조현병이 있다거나 치매 환자들한테는 알약을 먹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뭐 먹다가 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패치를 붙이는 거는 사실 동등한 효과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이게 전달체계군요. 그렇죠. 전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조금 더 사용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성이 높으니까 사용하기 좀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연달아서 이런 이슈를 터뜨리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항암, 항암신약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다가 좀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진이나 이런 데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 SC 피하지방형 원래는 정맥주사였는데 피하지방형 새로운 제품을 유럽에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사실 뚱구름 잡는 항암이나 이런 것보다 약효를 개선해서 신약을 개발한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가시성이 있는 업체로 돈이 몰린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녹음을요. 이 바이오 업체 대표를 겸하시고 있는 생물학자분하고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아마 올려드릴 텐데 그분하고 이제 끝나고 저녁을 같이 했어요. 3프로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속 터진다는 거예요. 이 필드에서 정말 고생고생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 좋은 인재들이 여기로 모이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산업이 자기가 볼 때 그분이 볼 때는 앞으로 10년 안에 아주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자기를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울분도 토로하고 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신 걸 저희 같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런 류의 대기업이죠. 재벌그룹에서 이런 어떤 이슈들을 한 번씩 툭툭 던져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사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더 이상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성장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농업에서 2차 3차 이렇게 넘어오는 단계가 있으니까 새롭게 커야 되는 방향성이긴 한데 어려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sk같은 큰 기업들이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얘기 한 번 할까요? 제가 맨날 재벌 회장님들 얘기하면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재벌 회장님 옆에 항상 붙이는 용어 방금 들으셨어요? 아니요. 뚝심. sk그룹의 회장님의 뚝심. 오늘은 좀 인정할게요. 이렇게 좋은 뉴스를 연달아서 두 번씩 주시니까.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점검 해봤고 오늘 한투데이인데요. 오늘 한투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자동차 담당 김진우 애널리스트가 박재영 차장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다. 타결됐다. 이런 뉴스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를 갔다 오시고 리포트를 쓰셨는데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거의 90%가 일본 차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미국 차도 있고 독일 차도 있는지 아니고 거의 90%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이제 일본 차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 탐방기와 현대차 주가 그리고 현대 모비스 주가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